밥은, 밥은 먹어야 돼. 게장만 드시고 밥은. 밥 먹으면 짠 거를 못 먹어야 돼. 진짜 드실 줄 아시네. 야, 나 진짜 좋아하신다. 유산스 초밥. 튀김, 뭐 가리지 않고 면. 어이구. 953킬로칸입니다. 측정 불과 칼로부터. 그런데 삼서방이 굉장히 그 반듯하고 겁없고 그래서 두 번 많아. 그 지도에 섬에 외국같이 해 놓은 데 있잖아, 섬에. 그 배를 타고 거기를 가는데 은영이를 꼭 안고 애를 놓지를 않는 거야. 둘만 살겠다고? 둘만 살겠다고? 둘만 살겠다고.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야, 위험해서. 간판 같은 데 나갔다가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요. 은영이를 이렇게 안고. 그래서 이 저 겁쟁이라는 게 서로 되게 겁쟁이다. 세 분 느끼해요. 네, 세 분 느끼해요. 네. 어떻게, 어떻게. 오실 것 같아요. 오셔도 돼요. 메인 요리. 메인요리. 메인. 다행이다. 메인 요리. 메인요리. 메인 요리. 메인요리. 어머 그거 중요한 얘기하던 차이. 그래. 메인요리. 허! 간장게장, 밥도둑. 밥도둑이죠. 아, 맛있겠네. 그 흉보지 말아요, 뚱뚱한 할머니가. 음식만 보면 맛있게 생겼다고 그러지. 맛있게 생겼잖아요. 저희까지 정말 행복하네요. 맛있어 보이네요. 아, 게장 맛있다. 밥을 약간 꼬들꼬들하게 해가지고 아예 그래서 게장백방으로 해가지고 안심 대신으로 이렇게 냈네요. 저기. 뚝뚝하니까 내가 불안해. 음식 나왔잖아. 놓으세요, 일단. 놔요. 숟가락으로 놓으세요. 났어요? 우와. 안 들으셨지? 재밌었지? 재밌었지? 아, 어머나. 아, 어머나. 아, 어머나. 아, 진짜. 아, 이거. 아, 이거. 촛불이로 가네요. 아, 변했어. 사람이 변했어. 그러니까요. 발걸음도. 가벼워지시고. 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저리 많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백년손님이가 잘. 아, 네. 어이구. 대토리가 다 따라 빠질다. 네? 대토리가 다 따라 빠질다. 잘게 하소. 아이고, 너는 커소. 아이고, 너는 커소. 아이고, 백년손님이여. 아, 네. 오늘 가서 욕받기도 해요. 넋은 일하셔도 보나갔다, 나는. 얼굴부터 이렇게 애폰 생기고 사고가 잘 봤지. 왜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만큼 예쁜 경위집이 딸이 최고다. 아니다. 할만 있는데 물어봐라. 마, 초원에서 사고 잘 봤다. 서울, 서울. 잘 보고 말구니. 너 우집 사고 못하면 바꾸난 우집 딸이노. 아이씨 그런 거 많다. 마, 마, 마. 우리 딸이가 시집, 저 사람 장제 잘 봤는데. 아이씨 잘 봤다. 잘 봤다. 저러는 잘 오세요. 별이 없으시고요? 네. 고추 따듬으시네? 예. 아, 이거 제가 그때 딴 고추네? 어, 남성아 온다 안 되면 따듬으면 돌아가게 해 놨다. 뭘 또 생색을 해요. 아, 차이가 다 한 고추네. 생색. 어. 그래, 제가 옷 갈아입고 나와서 고추 좀 같이 따드릴게. 아이고, 예쁘다. 장모가 뭐 꿈티도 좀 두드려줬어요, 사장님. 아이고, 엄마. 그래도 내 아들 그 장모와 사우는 그래 못 두드려. 사우는, 아, 저는 안 해도 되지. 사우는 정말 예쁜 것 같아. 아, 대추도 많이 따셨네? 아직 남았어? 딸 건? 쎄어. 고구마도 캐야죠? 어어, 쎄어. 많이 있어.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제가 고구마 다 캐주니까. 아, 캐어. 아, 캐어. 이 집에도 막 사우들이 A급이라 좋다. 아, 어떻게 되냐. 사위를 평가할 때 A급, B급 이렇게 평가하네요. 고기 등급도 아니고. 그 집에도 20년 동안 명기 때 아와도 하는 거는 뭐 잘한다. 이 동네에서 그만큼 따라갈 사람 없다. 일을 못한다 하잖아, 일을. 일 못해도 뭐 이것만 많이 주고 되지. 이것만 많이 주고 돼. 아, 그래요? 어. 제가 갖고 왔어요, 그거 드리려고. 어? 그거 자발증을 줘야 돼, 엎드려 절 받는 건 나는 안. 아니라니까. 엎드려 절 받기는 여기 갖고 왔다니까. 아니, 그. 단풍 놀이 가시라고. 단풍 놀이. 또 시골에서도 가을에 놀러들 가시니까.